안녕하세요. 기독연구원 네이미아의 김근주입니다. 저희 네이미아 스님들이 몇 년 전에 열심히 정말 이런저런 주제를 가지고 팟캐스트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네이미아 오신 연결된 분들도 적지 않고 그랬더랬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서 앞으로 우리 교수님들 같이 모여서 이 얘기 저 얘기 한번 다 함께 이야기해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걸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같이 모여서 나눠보려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의 봄이라고 왜 천만이 놓으면서 굉장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서울의 봄에 대해서 네이미아 스님들이 함께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사회를 맡은 김근주이고요. 우리 오늘 초대 손님들 있습니다. 먼저 한번 소개하시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도 간단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네 김동준입니다. 요즘 뭐 이제 종강을 해서 너무 마음이 편하고요. 또 로전 포럼 엊그제 끝나서 자유가 됐습니다. 그러나 곧 성격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기다리고 있네요. 권지성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이미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후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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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황은 집에서 글쓰고 운동하고 단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희입니다. 저는 어제로 이제 모든 그 2학기 성적 처리가 끝나서 오늘부터 공식적인 방학입니다. 네 너무 행복하고요. 또는 이렇게 네이미아 이렇게 교수님들과 함께 팟캐스트 모임에 초청되어서 감사하고요. 오늘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동만입니다. 저도 방학해서 참 좋은데 그동안 써야 될 책이 있었는데 그거를 못 쓰고 계속 안 쓰고 미루고 들어가가 지금 드디어 마음을 조금씩 잡아서 이제 그 일로 저를 몰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부디 방학 동안에 조금 성과가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즐거운 대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 교수님은 방학 동안에 신방도 열심히 하셔야 된다던데 네 줄줄이 몰려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바쁘십니다. 신방하랴 글쓰시랴 그 와중에 팟캐도 하시랴 온갖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봄. 일단 우리 교수님들은 다 보신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봄은 사실 80년하고 연관이 있지만 영화 자체는 79년에 있었던 12.12 쿠데타와 연관된 것인데 그 당시 1979년 말 그때 우리 교수님들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일단 우리 교수님들 가운데 가장 파릇파릇 세대 권지정 교수님은 그때? 네 저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저는 그 세대가 아니라서 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언제 뭐 들었던 기억이 있을까요? 언제 이거를 처음 들으셨을까요? 중학교 1학년 때 학원 선생님이 부산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항상 수업 중간중간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줬던 기억이 나요. 아 그분이 특별한 분이다 그죠? 네 그래서 저한테 영어를 가르쳐준 선생님인데 그런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제 사상이 부산이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철저하게 오른쪽에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릴 적부터 그런 내용들을 많이 그러면 우리 그 당시에 우리 니에미아의 가장 그 시대를 생생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김덕진 교수님은? 네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으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7구 학번이고요. 종신대 신학과 7구 학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보수적인 정통 장로 교인으로 학교에 들어왔지만 그 당시 12.16 사태 박정희 시의 사건이 있으면서 그때 학교에서 이제 시위 사태가 일어났어요. 종신대 안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합동 측 교단이 교단 문열이 가을에 일어났습니다. 주류와 비주류와. 그러니까 교단적으로도 굉장히 어수선한 시절이었고 그리고 우리 한국 현대사 역사에서도 큰 변곡점이 바로 12.16 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12.12는 이제 곧 방학이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캠퍼스를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집에 고향에 들어가서 고향에 가지 않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때 이제 아마 계엄룡이 선포가 됐고 그래서 저는 도봉산 제1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몇 개월을 유숙을 했었어요. 혹시 도망쳐서 숨으신? 네. 근데 제가 뭐 학생 운동자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갈 곳이 없어서 거기서 장작 패고 물기 있고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시대의 그 상황이 너무 이렇게 하룻밤 사이였잖아요. 오후 5시인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9시간인가 5시간 사이에 일어났던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접수가 그때 언론이 통제가 되고 이렇게 때문에 그렇게 어떤 생생한 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었고 이번에 영화를 통해서 아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엄청난 그 긴박한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한 정말 압축된 시간 같습니다. 혹시 우리 백 교수님이나 김선영 교수님은 그때 뭐 인상적인 게 있을까요? 저는 그때 제 기억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근데 11육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고 10월 26일 날 아침에 밥 먹고 있는데 우리 옆집 아저씨가 문 열면서 저희 형 우리 아버지한테 형 박정희가 죽었대 이 말을 했던 기억을 아침에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테레비아의 전두환이 계속 방송에 나왔던 것을 봤던 기억이 나고 저는 오히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구할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가 출연했다라는 얘기를 어른들한테 계속 들었던 그 방송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벌써 오래전 얘기네요. 저같이 되고서 나고 자란 사람들 역시 전두환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늘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죽었다고 펑펑 울고 아이들 다 그러기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네이미아 선생님들만 해도 김동춘 교수님이 딱 그때 대학생을 시작을 하신 거고 나머지는 약간의 거리가 있어서 우리 이 영화 보면서 12, 12를 굉장히 가깝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김성희 교수님은 영화 보신 소감이 어떠시던가요? 저는 이제 학기 내내 바쁘니까 영화를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보기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기말 시험 기간에 봤거든요. 학생들이 기말 시험을 볼 때 그때 조금 이제 시간 여유가 있어서 가서 보게 됐는데 사실 이제 잘 몰랐던 부분 물론 이제 그 영화 자체가 어떤 사실 사건을 바탕으로 한 픽션이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그 약 12시간 정도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고 그랬는지는 전혀 이제 관심도 잘 없었고 잘 몰랐는데 그런 과정들에 좀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고 또 영화를 봄으로써 실제 인물들이 누구였는지 다 찾아보게 되고 너무 좀 미안하고 아픈 마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보시면서 글쎄요 뭐 수많은 장면이 다 특별했지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다. 나한테는 이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누가 한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후문의 듣기로 영화보다 뛰쳐나가셨다는 분이 있었는데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셨을까요? 무엇이 권지성 교수님으로 알고 뛰쳐나가게 했을까요? 보면서 너무 그거 자체의 결말이 제가 마블이랑 DC 영화 시리즈를 좋아하는데 행복한 결말이 안 나가면 되게 이제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과 너무 싱크가 너무 맞아가지고 지금처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있으면 그걸 생중계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언론이 통제가 되어져 있고 정보를 다 특수한 군인들이 그걸 하고 있고 지금도 사실은 재벌이라든지 조정동을 비롯한 언론이 우리의 눈과 귀를 다 막고 있고 또 검찰이 피의자 사실 공표하면 안 되는데 뒷구멍으로 자극적인 거를 뉴스에 계속 KBS나 내보내가지고 나의 아저씨 이성균 제가 그걸 두 번이나 정주영 했는데 어제 갑자기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번이나 마약 검사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면 중단해야 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우리나 국가의 모든 기관 기관들마다 다 검찰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검찰 출신으로 해야 된다는 말까지 말하면서 그런 것과 굉장히 오버랩 되면서 짜증도 나고 제가 그래서 그런 걸 때문에 던킨 도너츠가 아니고 크리스피 크림을 제가 6개 박스를 갖고 와서 4개를 먹었거든요. 그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먹고 시작했는데도 견딜 수 없어서 일산 백성역에 있는 CGV를 뛰쳐나왔는데 하여튼 저는 인상 깊게 봤던 게 너는 나고 나는 너다. 그래서 너가 보는 걸 내가 보고 내가 보는 걸 너가 그래서 저는 감독 김성수 강소님이 되게 의도적으로 그런 대사를 넣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물론 다른 시사에다 그런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요즘에 검언 동일제라고 하잖아요. 검찰과 언론은 하나의 몸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대사 하는 부분들이 의자에 대신 앉아주면서 앉아보라고 하면서 황정민 앉아보라고 하면서 이제 부하 지구한테 하나 외에 우리는 하나다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현실에 기시감을 주는 측면에서 저는 되게 좋았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공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격분하셨지만 격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때고 지금이고 그렇다 싶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인상적인 장면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제일 황당하기도 하고 기가 찼던 장면인데요. 결국은 그 구태타 소식이 들려오는데 나중에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면 3군의 가장 고위직에 있는 장교들의 반응하는 태도 그리고 나중에는 다 도망와서 이세신 양군 있는 쪽으로 몰려와 있는 이 장면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나라의 군부가 그래도 전쟁을 치르고 그다음에 군부가 한국 사회를 정확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손후배들이 굉장히 군기와 또 위계질서가 강한 게 군대인데 일단 그게 어떻게 저렇게 하극상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고 그다음에 그런 위기 사태를 판단하고 처리해 나가는 군인들 그것도 최고의 군인들의 판단력이라든가 대체 능력이 저 정도밖에 안 되고 심지어는 수방사가 결국은 대통령을 못 지키는 거잖아요. 거기 반란군들에서. 저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군대를 장악하고 있고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군비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논리나 정보에 우리 모두가 종속돼 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면 정말 동네 반상의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고 있구나라는 것이 저는 이게 일부로 그렇게 그린 건지 아니면 그게 실체인지는 제가 분간할 방법은 없지만 적어도 그게 사실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나라가 정말 얼마나 웃기지도 않는 상태에서 국가가 경영되고 있는가 특히 국방 문제가 통제되고 있는가라는 거고 그럼 지금은 좀 달라졌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들이 들면서 매우 끔찍하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 장면이 저는 제일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이제 백 교수님 얘기하는 그 내용에 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굉장히 강구한 조직으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태신과 하나회가 이렇게 붙은 것이죠. 사실은 보면 이게 굉장히 영화의 설정 구도가 이태신이라는 영웅서사를 또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대응하는 그 심군부 세력들은 박정희가 통치하던 시절에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결성해가지고 둘이서 하나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당선으로 하나회를 척결을 했지만 그래서 박정희의 비호 아래 이 하나회가 군부 내에 엄청난 세력으로 이제 있었고 불을 끄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도모하고 이렇게 하면서 위아래 쳐다보면서 자기 상관들한테 한마디 얘기하고 연관금들한테 한마디 얘기해서 너희들 들어 그러면서 형님들 선배님들 이렇게 하면서 막 둘을 다 협박하고 회유하고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불을 끄고 모의하는 이 장면은 그야말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특이한 인성들 있잖아요. 누가 힘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다 거기에 빨려들어가고 그 개인의 개별성이나 개인주의가 우리 안에서 창조적으로 발전되지 않는 우리 문화가 또 있고 이게 집단, 똘만이 문화 이런 것도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앞에서 그런 무기력함이 연출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 같아요. 한쪽은 너무 강고한 사조직으로 똘똘 뭉쳐있고 다른 한편은 이제 대응할 만한 그러한 힘과 어떤 인적 구성이 너무 미약했다.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영화 보는 내내 유쾌하지 않았고 너무 절망적이고 우울하고 막 너무 그랬어요. 그러게요. 참 뭐 김동중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그 상명하보 군대 문화도 우리 사회 안에 있는 권력 앞에 직설이 못하고 약자 앞에 큰 소리치기가 군대로 간 건지 군대의 상명하보기 사회로 군발이 문화가 흘러나온 건지 선우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진짜 크고 거기에다가 패거리 문화 어디서든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디서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걸로 자꾸 자기를 말하려고 하고 누가 그러던데 이게 자존감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속한 집단으로 자기를 말한다고 이런다던데 참 우리 이거 두고두고 한번 이야기해 볼 만할 것 같아요. 또 하나 우리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게 이 영화가 왜 천만까지 갔을까요? 사실 굉장히 우울한 주제고 정말 보고 격분하게 되는 주제이고 또 굉장히 오래됐고 저한테도 너무 어린 시절의 이야기인데 이게 왜 20대들에게도 설득력이 있고 막 N차 관람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거는 어떤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교회사 학자가? 교회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저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겠습니다. 하나는 일단 영화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흥미진진하게 꽤 짜임새 있게 얘기가 잘 만들어졌던 게 제일 좋았던 것일 거예요. 비슷한 영화들이 최근에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다들 흥행에 실패했는데 이 영화만 굳이 사람들이 많이 봤다는 얘기는 본 사람들이 저도 사실 갔던 얘기가 스토리 자체는 거의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었는데 영화가 매우 재미있고 연기력이 탁월하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도대체 얼마나 잘 만들었길래 하고 보러 간 건데 본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기 어렵고 감정이 이입돼서 영화에 몰입됐다.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특별히 사람들이 서로 영화를 잘 만들어서 재미있어 차로 넘어서 이거 봐야 되라고 하는 정서가 확산되고 공감이 됐던 것은 아까도 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 사회가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거에 대한 사람들이 다 답답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마치 엑스레이 찍듯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정권이 어디에서 기원해왔고 그게 결국은 육사 출신이 검사 출신들로 바뀌었을 뿐 한국 사회를 끌고 나가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사한 비교화할 때 유사한 조직이 아마도 군대하고 검사 조직이 아닐까 싶고 그런 맥락에서 지금 한국 사회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불신하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을 이해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지침 같은 것들 그 어떤 통찰 같은 것들을 여기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또 시대적 공감대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영어 보면서 단지 전두환의 얘기를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거고요 끊임없이 지금 현실의 문제와 서로 비교하면서 영화를 보지 않았을까 거기에서 상당한 설득력이나 현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기에 육사나 검사나 지금 육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제가 대학 갈 때만 해도 육사는 굉장히 공부를 잘해야 되는 그런데 집이 쉽지 않은 이런 경우에 간다 이런 말이 있었으니 그때 육사나 지금 검사나 겁나 공부 잘하는 엘리트 허식 만땅인 사람들 거기다가 상명화복에 가장 쩔어 있는 집단 그런 점에서 사실상 같은 것의 반복 같다 싶기도 하네요 일반적으로 천만을 넘는 영화들의 공통점은 관객들이 공감을 많이 할 수 있었을 경우에 이렇게 천만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 특별히 젊은 세대가 이 영화를 보고 많이 N차 관람도 하고 화도 많이 나기도 하고 그랬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즘 MZ세대는 책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는 것도 물론 있지만 또 매체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또 많이 배우고 지식을 쌓고 이러는 세대였기 때문에 그런 것과 또 이렇게 맞물려서 우리 학생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또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고 또 배움을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많은 관객들이 천만이 넘도록 볼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배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이제 우리의 삶과도 연관이 된다라는 그런 공감을 또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같이 공감을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에 1979년에 발생했던 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어쩌면 똑같이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또 유사한 패러다임으로 발생하고 반복하고 있을 수 있겠다 그런 감정이 또 서로 이렇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공분하고 또 많이 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도 좀 고기에 대해서는 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 사회가 왜 이렇게 좀 더 진보적으로 건전하게 변화하고 있지 못하는가 그 원인은 이제 권력이 이렇게 어느 한 층이나 어떤 집단에 집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 젊은 층들이 이렇게 많은 환호를 하고 하는 것들은 권력에 대한 힘이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지금 누가 지금 이거를 쥐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반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의 권력은 군부 권력은 아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박정희가 5.16 군사혁명을 일으켰을 때 한국 사회의 권력은 이제 군부가 이제 주교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사회가 이제 가장 집단화되고 가장 평균화된 그런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가장 선진적이라고 말하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육사 출신들이 되게 보면 이렇게 이력을 살펴보면 대개 미국의 육사 이쪽을 가서 이렇게 공부를 단기간 하고 와요 전두환도 그렇게 하고 왔고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한국 사회가 이렇게 권력의 축이 군인들에게 이렇게 집중되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은행 집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은행도 상당히 그 한국 사회에서 비교적 옛날에는 상당히 상고 출신들 네 이렇게 상고 출신들 그 당시 공부도 잘했고 이렇게 했죠 육사 출신도 사실은 서울대 가고 이렇게 갈 실력이 있었지만 가난한 집안 애들이 거기 가서 이제 출세하고 이런 장면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러면 한국 사회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검찰 권력으로 넘어가고 있다 검찰 권력의 뿌리는 어디 있을까 이제 윤석열 그 다음에 이전에는 노태우 전두환 이렇게 거슬러 가면서 아마 젊은 층들은 권력에 대한 어떤 뿌리 내지는 그러한 연결고리 이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우리 자연스럽게 오늘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만 우리 맨 처음에 권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결국 그때와 지금이 계속 겹쳐지기 때문에 이 영화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러면 아직까지도 우리 2024년을 이제 맞이하는데 아직까지도 민주화라는 건 유효한 우리의 가치인 건가요? 여전히 우리는 민주화를 아직 못 이루고 더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인 걸까요? 어떤 그때랑 지금이 겹쳐진다면 여전히 민주화는 해당되는 가치인 걸까요? 저는 당연히 민주주의는 우리들의 적어도 정치적 차원에서는 한국 사회가 추구해왔던 지구한 가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화가 나는 이유도 저희가 끊임없이 한국 사회가 북한 사회와 비교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그리고 그 체제나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용공이나 종북으로 몰아가지만 실제로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은 한 번도 정당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권력을 갖지 않고 적어도 박정희 전두환으로 넘어가는 이 세상은 전부 다 군부가 구태탈을 일으켜서 불법적으로 정권을 탈취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 제도를 기만적으로 착용해서 대통령에 취임하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자기네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가장 앞장서서 짓밟아버리면서 그러면서 그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저항 세력들을 반민주 세력으로 몰아왔던 이 기막힌 역사가 어쩌면 앞으로 가는 듯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를 붙잡고 있는 덧같이 보여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똑같이 종북몰이를 하고 민주 세력들을 탄압하고 노동운동들을 탄압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종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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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한 반민주 세력이라고 열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분노 같은 것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민주주의는 우리가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그거는 거치장에 불과하고 가면에 불과하고 한국은 여전히 하시침 체제의 연장선상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전과 같이 다시 광장에서 그렇게 돌을 던지는 시대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민주주의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취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될 과제라고 더 깊이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제가 스위스 있을 때 어느 아들이 콘돔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저 앞에 그러면서 선생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아빠 부모님한테 가서 사용방법을 이제 알아서 와라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나도 모른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설명해 주겠다 그러면서 아내랑 상의를 해서 그런데 저희 아이한테 7살 때부터 이미 나이에 맞는 성교육 책을 제가 뜯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한국 교육에서 가르치지 않는 두 가지를 가르쳐주는데 금지된 거 있잖아요 어떻게 데모하는 방법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악마적인 국가 권력이 있을 때 독일의 영향이 깍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조직화를 해서 저항하는 방법을 어릴 적에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데모 하면 우리나라는 좌빼이라고 잡혀가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성에 대해서도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더라고요 너와 다른 젠더인 사람을 어떻게 존중해 줘야 되고 인정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가르쳐주는 그리고 성에 대해서도 이걸 막 쉬쉬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가르쳐주더라고요 결혼이 뭐고 몸을 지키는 게 뭐고 타인을 존중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준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서 저도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대해서 저희 아들이 친구들 중에 일배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나 봐요 그래서 아이도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제가 역사고구를 이야기하게 하기로 하는데 저희 아이는 한국에 오면서 책과 멀리 떨어져서 지냈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단체 관람을 갔다가 와가지고 역사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서울의 봄 갔다 와서 네네 그래서 얘가 이런 애가 아닌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정신이 나갔냐 왜 갑자기 그러느냐 그러면서 제가 영화 목록을 줬었어요 남산의 부장들 그다음에 서울의 봄 그다음에 화려한 후가 그다음에 변호인 헌트 1987 글 미스트로 유니버스를 쫙 알려줬어요 다 보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고려 거란 전쟁까지 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다고 아빠 너무 재밌어서 그러면서 자기가 책도 사서 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애가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그게 어떠한 뿌리가 있는지 점점 알아가면서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현대사 그래서 제가 학교 선생님은 왜 이런 걸 안 가르쳐주는지 난 전신히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매주마다 한 번씩 가르쳐주고 역사에 대해서 이런 점 제가 아는 지식을 통해 가르쳐주기도 하고 영화를 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많은 친구들이 요즘 이번에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될 때 20대 이대남들이 압도적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을 지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20대에 대해서 조롱하기도 하고 그들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1차적으로 저는 올바로 교육하지 않은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들이 올바로 교육을 받았다면 올바른 역사의식이 있었다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제 아들 경우를 돌아볼 때 그래서 저는 어쨌든 민주주의주의라는 가치가 교육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이러한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되어야 되지 않냐 독일이나 유럽의 그런 컨텍스트를 통해서 돌아볼 때 그런 생각을 하는 이번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학교는 왜 서울의 앨범을 함께 집단 학교가 다 관람했다고 교장이 뭐 욕을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역시 고양시는 도지사랑 그 다음에 교육감이랑 다 그 다음에 고양시의 기본적인 성향이라는 것들이 연관이 있나봐요 그죠? 이거는 교육기관이야 교육감 때문인 걸까? 하여튼 이것까지도 난리가 될 정도니 참 그렇습니다 민주화라는 건 사실 우리 권 교수님이 잘 나누어 주신 것처럼 사실 이거는 특정 정당화와 연관될 게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인데 우리나라에서 민주를 말하면 너 왼쪽이지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 자체가 참 끔찍한 일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 우리 이미 약간씩 이야기했지만 언제까지 그럼 우리는 이 제도나 틀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더 많은 비용들을 언제까지 치루어야 되는 걸까요? 제가 굳이 뭐 이런 질문을 다시 또 던지는 게 이러면은 우리 내년에 총선인데 또 결국 막판에 가서는 민주주의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묻혀버리고 결국 별 수 없이 국민의힘은 떨어뜨려야 되지 않아? 뭐 이런 논리가 다시 등장하는 게 제가 생각해보니 80년대부터 이미 계속 그 얘기들이 나와서 지금 2024년이 되어 가는데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우리는 이 민주주의라는 민주화라는 그거 앞에 꼼짝을 못하고 있지 않나 뭐 이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서울의 보험을 보면 이게 우리 한국 사회가 벌써 그 한계를 넘어섰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붙들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울한 거죠 왜냐하면 군부독재대 민주세력 이게 이제 되는데 사실은 군부정권을 무너뜨리고 문민정부가 일어났고 우리 사회의 절차적 민주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다시 지금은 퇴행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모든 개인들의 의사를 반영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절차적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던 팔질체제라는 게 사실은 알고 보면 또 다른 얼굴에 독재 내지는 집단의 자기 어떤 기득권 세력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걸로 퇴행되었잖아요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 외에 자유주의가 꽃을 피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개성과 의견과 신념을 무한히 이제 보장하고 긍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이제 와야 되는데 그런 사회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찾아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자유주의가 이기주의로 이렇게 변질되어서 발전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그냥 큰 문제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딱 끼어들고 싶은 게 왜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입만 열면은 말씀하시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이지 않습니까 이 양반의 자유하고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 자유주의하고는 도대체 어떤 차이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유주의의 뿌리는 이제 고전적 자유주의로서 이제 존 로컬 이제부터 강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들으세요 자유주의라는 자유주의라는 가치야말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이런 건데 우리 사회는 그것과 너무 퇴행된 형태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저는 우울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언젠데 이 영화를 가지고 환호해야 된다는 우리 국민들의 그런 어떤 반응을 보면서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밖에 가고 있지 못하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라는 건 이렇게 앞으로 향해서 진보하는 게 아니라 다시 퇴행하고 또 넘어가고 이런 것 같아요 내년 선거 얘기하지만 내년 선거는 역시 어쩔 수 없이 보수 같은 보수지만 같은 보수 정당끼리에서의 경쟁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제3지대에 대한 게 이게 튀어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검찰 권력이 쥐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분명히 우선 이 검찰 권력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3지대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는 이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슬픈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영화가 천만이 넘는 것 자체가 우리 동신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회에 대한 어떤 문제를 고대로 보여준다 싶어요 뭐 김재경 교수님도 어떤 얘기를 네 저는 그 이제 12.6 사태 이후에 그 이제 12.12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고 만약에 원래 계획한 대로 그 의회에서 투표를 해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다시금 어떤 그런 절차로 우리나라가 그런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갔다면 좀 더 민주주의가 잘 정착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그 역사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면 계속 이게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사 쿠데타 이후에 물론 뭐 민주화 정권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 권력을 국민에게 뭐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발전을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또 촛불혁명위에 또 또 또 다시 새로운 그런 다른 형태의 권력 독재가 또 등장하고 이러니까 아 이게 중요한 거는 어떤 시스템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개별 개별 개인들의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죄와 또 욕심과 이런 것과의 싸움 그것 속에서 어떤 이 만인을 위한 선택을 하는 이런 훈련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체제와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어떤 그런 그 사고관 이건 이제 우리가 느에미아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비롯해서 이제 기독교적인 방향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알려지고 가르쳐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오늘 이야기를 슬슬 끝자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실 말씀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 것이겠습니다 좀 할까요? 이게 이거를 이제 우리 서울의 몸에 나타난 이 하나의 집단들 이걸 이제 악이라고 한다면 이 악의 세력들은 너무 치밀하고 너무 견고하다 그런데 반대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민주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너무 그냥 느슨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박정희가 18년 독재를 했죠 그런데 거기서 기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전두환이었어요 전두환은 박정희 국민회의 최고회의 할 때 이제 비서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전두환이가 항상 박정희 옆에서 항상 비서 이렇게 하면서 또 그 당시 뭡니까? 국정원장 이것도 하고 요직을 다 거쳤어요 마지막 때는 이제 보안사령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정보를 다 독점하고 있잖아요 모든 통화를 다 이렇게 접수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힘이 큰 거죠 그리고 이걸 자기 친구 노태야한테 넘겨주지 그리고 또 이제 김영삼에게 넘어가지만 이것도 또 삼당합당으로 넘어가고 겨우 그래서 김대중 넘어오고 노무현에게 넘어오지만 다시 또 이명박 박근혜로 넘어오고 또 지금 이렇게 윤석열의 넘어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역사의 어떤 진보라는 게 참 어렵다 그리고 틈을 보일 때 언제든지 그 세력들은 다시 이제 힘을 잡고 이렇게 우리 사회에 또 악의 축으로 퇴행하는 그런 역사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참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싶은데요 스스로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되게 암울한 역사이기는 틀림없습니다만 분명한 건 우리가 45년 이후에 식민지 체제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승만 독재 체제에 거쳤고 그거를 학생혁명으로 정권을 넘어뜨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뒤에 혁명의 주체 세력들이 정권을 잡지 못하고 민주당에게 넘어갔고 민주당이 정신 못 차리고 민주당이나 그 당시에 자유당이나 별 차이가 크게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정권이 결국은 박정희의 구태타로 넘어가면서 또 18년 군부독재를 했고 그거를 또 무너뜨린 것은 사실은 사건은 김재규의 살인이었지만 그건 결국 부망쟁이라는 민주화운동 학생운동들을 통한 압박이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렸고 그런데 그게 또 다시 혁명의 주체들 그게 결국 서울의 봄이었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의 중심으로는 군부에게 다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또 그걸 다시 무너뜨린 것은 86년, 87년 학생들의 6월 항쟁을 통해서 정권을 넘어뜨렸고 그런데 그것이 또 다시 혁명의 주체 세력들이 정권을 잡지 못하고 그게 다시 육공에게 넘어가게 되고 또 그렇게 온 것들이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일제 때부터 왜곡됐던 우리나라의 체제가 그다음에 군부들에게 그대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를 계속 파시즘 체제를 끌고 가려고 했을 때 역사가 매우 짧음에도 불구하고 45년 이후에 우리의 소수의 학생들과 지성인, 지식인들이 중심이 돼서 민주화를 위한 노력들을 계속했고 그래서 그런 역사의 물거리에 태클을 걸면서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그런 반민주적 독재 세력들에게 그런 브레이크를 걸은 역할들을 우리 시민들이 해왔던 거죠 학생들과 소수의 지식인들 중심으로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되게 역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80년대 대학에 다녔을 때의 투표율 여당과 야당의 표차 한국 사회에서 오른쪽과 왼쪽의 불균형은 극심했는데 적어도 저는 지난번이 어쩌면 윤석열과 이재명 선거가 그런 혁명 없이 제대로 된 선거에서 싸웠을 때 가장 작은 득표수로 진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 정권에 대해서 70% 이상이 계속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영화를 천만히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생각보다 우리가 굉장히 훨씬 더 암울할 수 있는 한국 사회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민주체제로 가는 힘이 저는 계속 존재했다고 보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 교육이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정말 발전하려면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자신들이 못 견디는 체제를 힘으로 짓밟아버리고 정권을 탈취하는 이런 것 혹은 지난번 박근혜나 이런 사람처럼 또 다시 광장에서 그 정권을 끌어내려서 바꾸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진 선거의 아픔의 기간을 5년을 뼈저리게 견뎌내면서 다음 선거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정권을 바꾸려가는 그런 노력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통스럽긴 하지만 저는 졌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안에서 민주주의의 열망이나 성취도는 끊임없이 저는 확정되어 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반드시 다음 선거에는 또 다른 반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영화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주신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었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제 안에서는 0.0001%로 졌어도 이거는 권력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승자독식 방식입니다 저는 하여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태신 장군을 참군인 이렇게 말하지만 아까도 첫머리에 나눴지만 결국 참군인의 문제인가 군대라는 조직 자체는 검사도 마찬가지고 상명하복이 군대를 지탱하는 검사 동일체 뭐 이런 걸 지탱하는 근본인 걸 생각하면 저는 군대라는 조직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 안에서 어떻게 참군인이라는 게 되는 말인 건가 할 때 저는 이태신 씨 같은 사람이 우리 실존 인물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이분은 참군인이라기보다 누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더라고 이 사람은 참군인이 아니라 참 사람이라고 아무리 위에서 명령을 해도 틀린 건 틀린 건데 근데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는 검사라는 검찰이라는 조직 안에서는 위에서 틀린 명령이 내려와도 뭐 따라야 한다면 이게 금직한 일이고 이러자 제가 곧바로 떠오르는 게 교회더라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이면 까라먹까가 완벽한 절대순종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게 기독교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하고 군대하고는 너무 잘 맞아요 우리 십자군이란 말이 옛날 중세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헌신할 경우에 그리스도의 군인이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의 군사로 가라는 대로 가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명령하는 게 아니라 다 목회자 가든지 신앙 조직 안에서의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 말하고 이런 것 때문에 참 저는 아슬아슬하다 싶은 게 군대나 교회나 종교나 그 사회에 가장 참혹한 짓들이 너무 쉽게 일어날 수 있겠다 싶고요 그래서 제 내름으로는 결론이 그러면 회복의 길이 뭐냐 질문이구나 시키는 거 다 하는 게 아니라 왜 그걸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고 질문하고 문제 제기하는 거 이게 사실 일상에서 다시는 그런 군발의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큰 점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 사회의 가치로 민주화 했지만 민주화를 넘어서서 정말 기본 민주주의가 확립되기를 바라면서 민주화를 넘어서서 우리가 앞으로 또 추구해야 될 가치에는 우리 시대의 가치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교수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민주화와 더불어 민주주의가 확립된 세상에서 어떤 가치들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한편으로는 두 가지까지 생각하실 때 그렇게 자유주의의 진정한 가치가 더 꽃피어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연대성이라는 이 두 개의 가치 그러니까 이게 상반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서로 연동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 자유주의를 아주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아까 말한 윤석열이가 말하는 자유주의 그게 아니에요 이 자유주의는 정말 개인의 종교의 선택의 자유 죄인의 신념의 자유 개인이 고전적 자유주의가 말했던 그러한 자유주의 그런데 오늘날 자유주의는 이미 공동체적 자유주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한편으로 꽃피어서 개인의 무한한 어떤 신념과 이것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자유주의가 꽃피어야 되고 우리 사회는 너무 집단주의나 파시즘이나 이런 문화가 이렇게 깨뜨려지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체제로서는 사회민주주의적인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솔리더리티가 근거하고 있는 그런 사회를 형성하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저는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명화복하는 이 군대 문화에 너무 치를 떨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 이런 체제나 이런 문화가 빨리 좀 이렇게 개선이 되고 사라져 갔으면 좋겠고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질 수 있고 그 가운데 함께 서로 간에 어떤 합의점들을 도출해서 더 좋은 사회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사회도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기독교가 군대 문화가 너무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교수님께서 얘기하시지만 그건 왜곡된 기독교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기독교의 본질은 오히려 다양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존중받아야 하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다 들려져야 되고 특별히 더더욱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에 더더욱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의 본질들이 더 많이 가르쳐지고 알려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섬기는 권력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권력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완전히 해체시키면서 권력이란 바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열심히 느에미아가 더 해야겠죠 마지막 훈련한 것 같아요 거의 마지막이지만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 게 서울의 봄 80년 광주 전두환 우리가 그 시대 아직 어리기도 했었지만 혹시 그 시대가 나의 삶에 나의 이후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지 그 군사독재 시절 혹은 그보다 좀 지난 시절 그 시절에 관한 이야기들 혹시 그런 것들이 우리 각자의 삶에 미친 영향 같은 게 있다면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뭐든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마지막 한마디씩 이건 전부 다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88년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학생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더니 거기에 TV 모니터가 걸려 있었고 거기에서 광주 항쟁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 아는 장면이지만 시청 앞에 사람들이 시위대가 몰려 있는데 진압군이 조준 M16을 갖고 조준 사격을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게 제가 광주 사태라고 알고 있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눈으로 처음 본 사건이었고 그게 6.25 전쟁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사건이 광주에서 빨갱이들이 난동을 부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광주 시민들이 저항을 한 일들이었고 그게 결국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군부의 구태타의 연장선에서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로 그렇게 그들이 희생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죠 그게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받은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이북분이고 어머니가 전라도뿐인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공산당한테 총살당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방공교육에 가장 총화로 자랐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장면이 저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 됐고 그때부터 공산주의에 대해서 치를 떠는 부모님들과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 틈바구니 속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대학교 3학년이 돼서 태백산맥을 처음 몰래 읽고 장길산을 읽고 그리고 나서 현대사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오늘까지 오게 된 저의 정체성이 가장 큰 천하 방향전환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언제 내가 그런 일이 출발이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들어가서 봤던 그 장면 텔레비에서 펼쳤던 장면이었구나 그게 결국은 전두환 그다음에 박지영이랑 연결되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보니까 아마 이번에도 그런 맥락에서 이 영화가 저에게 또 88년도를 생각나게 했고 그리고 30년 넘게 세월이 지났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필름이 거꾸로 돌아간 것 같은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침통한 생각을 가졌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전히 전두환이는 안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회심을 했었습니다 제가 부산 가야 할 것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쭉 했었는데 근데 이제 수련회 때 제가 했던 많은 경험들이 되게 그대로 아주 살아있는 듯 남아있어요 근데 그 선배들이 자주 때렸어요 수련회 가면은 왜 때렸냐면 중학교 때부터 왜 수련회? 좋은 선배님들인데 그분들은 사랑해서 그러는 거죠 사랑하면 챙겨야지 왜 때려요 도대체 1학년 2학년을 엎드려 뻗쳐시켜요 근데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2학년들을 일어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3학년이 눕습니다 그다음에 2학년을 보고 3학년을 때리라고 합니다 때리라고 한 다음에 같이 기도를 시켜요 그때 한번 제가 저는 그때 이제 자살의 충동에 매일 직면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회심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생 살 날 죽으나 저렇게 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선배한테 되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안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도 엎드려 뻗쳐를 시키는데 제가 안 했습니다 안 하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무서웠대요 내가 그래서 무서웠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제가 선배님 성경 말씀 많이 가르쳐줬죠 고등학교 때 근데 이제 그 문화가 고등학교 제가 일한 거냐면 저가 이제 선배가 했을 때 문화를 없앴는데 그러니까 어디 가나 전두환의 문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 와 있는 이 홍대 근처에 이제 근처에 아주 유명한 개혁지로 유명한 출판사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민원정적을 위한 성교와 이런 걸 표방하는 교회가 있는데 출판사가 있는데 거기 교회도 전두환이 계신 것 같고 제 선배단대 출신이에요 저는 솔직히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집장이 된다 그러네 누군지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왜 없냐면 저는 이제 운동권이나 민주화 세대가 아니라 제가 입학했을 때는 이제 그냥 학래 어떤 소요가 있었고 운동권 세력들이 물러나는 시기였거든요 그 초학에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취업과 IMF가 터지면서 무한한 어떤 그 경쟁시대 그리고 이제 죽고 사는 시대 그래서 이명박 시대에 와서 이제 국가를 이제 뭐 돈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업보처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던 시대는 오히려 신자본주의가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군부독재와는 조금 다른 어떤 다양성의 가치에 좀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도 저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 왜 목사한테 전별금을 줘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 왜 여성에게 안수를 주면 안 되는지라고 말하면서 성경에는 여성한테 안수를 주면 안 된다는 말은 없는데 왜 안 주는지 또 왜 그 젠더 문제와 퀴어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말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지 매장하려고 하는지 이거는 다 전두광의 그런 유산이 아닌가 교단의 전두광의 유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야기하고 이야기하자면 나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전두광은 어디에나 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질문하는 신앙 생각하는 신앙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또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그 80년이 바로 이제 광주 사태 그러니까 서울의 봄이라고 일컫는 그 시기에 있었죠 그래서 그때 4월달에는 80년 4월에는 매일매일 학교에서 시위가 있었고요 이제 한때는 이제 그래서 세문환교회에서 총집계를 해가지고 전국 신학대학생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어깨를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서울역까지 그렇게 갔던 기억이 이제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때 1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 회군이 있었잖아요 우상호가 그때 총학생 회장이었던가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그때 저는 세상이 개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광주 항쟁이 있었고 그러고 이제 그걸 겪으면서 이제 군대를 갔다 왔고 갔다 와서 이제 다시 학원 자율화 조치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만난 사람이 이제 한 연대 출신인데 지금 이제 아마 그 민주화 동문회에 지금 굉장히 그 사회 지도층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분을 만나게 돼가지고 우리 후배들하고 같이 이제 소위 말해서 공부를 했죠 그때 몇 개월 동안 그게 아마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그래가지고 이제 노면 때 아니지 문재인 대통령 때 그 감방에도 몇 차례 갔다 오고 또 한 친구는 문재인 때 감방에 갔다 오고 네 그 저 종북 그걸로 완전히 시켜가지고 그리고 한 친구는 완전히 그냥 일반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고 저만이 이제 이쪽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런 편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이제 보수 장로교 출신으로 하여금 생각을 완전히 바뀌게 만드는 그런 전환점이 된 것 같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심재철 아 맞다 맞다 네 그렇구나 네 저는 대학교 때 읽은 책 중에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이해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거기서 이제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도 역시 우리가 역사를 봄으로 인해서 현재를 성찰하고 이제 우리의 삶을 위한 그런 영화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영화에서 인상 깊은 장면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얘기를 못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정혜인 배우를 좋아하거든요 너무 잘생기고 부드럽고 너무 좋잖아요 네 그 정혜인 배우가 맡았던 역할이 김호랑 소령이었죠 그래서 그 육군 특전사령관을 혼자 남아서 권총 환자로 보호하면서 그냥 그 특전사령관은 살았어요 살았는데 이제 그 김호랑 소령은 이제 죽었죠 거기서 막다가 그리고 그 부인의 안타까운 이야기 그 부인이 그 자기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소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였지만 이제 뭐 눈도 실명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실족사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또 비하인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그래서 왜 우리가 민주화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싸우다가 억울하게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민주화가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꼭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그게 이제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사실 있잖아요 지금도 바로 우리 곁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이런 억울한 생명들이 왜 죽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올바른 사회 정의로운 사회 또 올바른 민주화가 정착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온 백성을 위한 교육 세상과 소통하는 연구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실천 기독연구원 느이미아 기독연구원 느이미아는 한국신학교육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이래 후원 동역하기를 요청합니다 후원금은 장학사업과 연구기금 전임연구위원 후원에 쓰입니다 후원하실 분들은 www.nics.or.kr.p 펀딩 페이지로 후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하여튼 우리 배 교수님처럼 80년 5월 사건에 대해서 들은 것이 굉장한 충격이고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대학가마다 학생운동이 격렬했는데 학생운동하는 사람들도 상명하복이더라고요 거기도 전부 다 조직이 가장 중요해요 개인보다는 조직이 중요했고 동충교수님 내내 말씀하신 자유라고는 하나도 없이 조직을 위해 전부 다 희생하고 그런데 그 조직이 비합리적으로 굴러가는 게 천지였고 이게 주사파든 pd파든 다 소용이 없이 전부 다 상명하복이었고 개인의 존엄은 저는 없던 세상이다 싶어요 그 못때먹은 군사독재를 반대하면서 이 괜찮은 사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그대로 물들어서 그런 모습인 거 보면 아까 우리 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전두강은 어디에든 있다라는 게 그래서 이게 바뀌지 않으면 참 어떤 변화라는 게 참 허망한 일이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상영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니헤미아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 것이기도 하죠 정말 개인의 진정한 자유 정말 자유가 뭔지 또 개인의 자유가 어떻게 전체와 연관되는지를 나누어 가는 거다 싶습니다 저희 니헤미아 선생님들의 팟캐스트 우리 몇 년 전에 열심히 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한 십여 년 전에 다루었던 그 주제들을 시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우리 팟캐스트로 다루어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충분히 누리진 못했지만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도 먹으면서 찍는다 우리도 야부리만 하는 게 아니라 먹기도 한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만 것 다 해보려고 해요 온갖 것 다 해보죠 또 합니까 노래도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니헤미아 팟캐스트가 앞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봐 주시고 원하시는 게 있다면 혹시 저희들이 어떤 팟캐스트가 있으면 좋을지 원하시는 게 있다면 유튜브 댓글에다가 구독 신청하시고 좋아요 누르고 댓글에다가 뭘 원하시는지를 남겨주시면 우리 어떻게든 완전히 미친짓만 아니면 어떻게든 한번 해보도록 완전히 이상한 일만 아니면 어떻게든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한마디 하실 분이 있을까요 막판에 그만해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